주총으로 하시는 총 스킨까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쥬? 안녕하세요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. 제한시간 내에 회수 안전지도로 복귀하십시오 아 지브루님 원래 서클 안붙이고 있어요 지브루님 원래 안붙였어 처음에 할 때 안붙였어요 원래 안붙였어 더블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브루님 이슈트에서 하셨어요? 이슈트 괜찮네요 이슈트 괜찮아 저 저번 대회에 그 성환이 대회에 있죠 그 신박킹베이 그 우승할 때 이슈트에서 하셨어요? 도망쳤어요 이슈트 괜찮아요 괜찮긴 하지 아휴 이 사람을 잡아줘야지 형들 전진해 전진 그 혹시 그 유니민들 저랑 1층 좀 마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군이 패배 하였습니다 이게 룬윤형 시작되면 이게 같은 빙을 싸면 안 돼 이 게임을 갇히면 안 돼요 이 게임을 갇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라도 게임 이기려면 이거 말하는 게 뭐 부끄럽고 부르는 게 아니지만 다 말씀하세요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아 순하네? 아 깔라니 굴도 안 굳어 박았는데 나이스 깔라니 반 깔라니 원샷 나 원샷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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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검턴이구나 눈 적배로 많이 오는데 천장빌까지 옳아 저건 배리는 거 예 drugs 이렇지 1 im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이구이구! 검 없이! 그렇지 그렇지! 아군이.. 수환이 안녕하세요. 아 게임 소리 좀 줄여드릴까요? 제 목소리보다 게임 소리가 더 커요? 아 그래? 나 몰랐네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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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 마우스 고장 났나 봐. 미치겠다. 이거 왜 이래? 얘 막 돌아가. 환장하겠다. 감자가 어딨다. 진짜.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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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맞잖아 어느 순간 그럼 마우스가 고장나 그러면 또 고치거나 또 살 때까지 또 다른 마우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마우스 또 적응해야 되잖아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럼 또 그 3마우스 있잖아 3마우스가 또 안 맞아 아 그치 아 이거 안할 수가 없네 뭐야 이걸로 아니 내가 원래 좀 장비를 세게 누르는 편이긴 해요 마우스를 아니 나말고도 세게 누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텐데 당연히 사람 중에 약하게 누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마우스를 세게 누르면서 고장나면 마우스야? 근데 피해할 수 있는 거야? 아니 맞다고 하는 생각인데? 맞다? 스페셜 포인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스페셜 포인트 야 옷이 누구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